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제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에서 건전한 양식과 양심을 가진 국민들은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주 딱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선거가 공정한지에 대해서도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해도 법원으로부터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선거 무효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단심제인 대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희한한 것은 이들 조력을 제공해야 된 모든 공적기관들과 공적기관에 속한 관계자들은 국민들이 낸 피땀 같은 세금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선거는 그냥 선거기관들이 실시하고 나면 바로 그뿐입니다. 선거기관이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나면 그뿐입니다. 선거기관이라고 해야 공정선거하고는 무관합니다. 요즘 저의 심정은 선거관리변이를 차라리 조작위원회로 불려야 할 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선거라는 요식행위를 진행하고 선거결과라고 띵뚱땅뚱땅 그냥 방망이를 치면 그만입니다. 선거결과에 의문을 갖더라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검증하거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은 물 건너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도 대법관들도 판사들도 어느 누구도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이 모양이라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이 일당 지배체제의 국가이자 다당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국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만 다당제 형식을 취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일당이 지배한 체제에 거의 수렴이 다 됐다는 겁니다. 변호사이자 법조전문기자인 양은경 기자가 쓴 선거소송과 지연된 정의가 3월 4일에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2월 28일 날 서울의 행정법원은 한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아마도 클린선거 시민행동으로 추정됩니다만 각하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서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끝내는 절차입니다. 이 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대선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에게 거소투표를 허용한 방침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을 금지하고 다음은 임시사무소를 설치해서는 안 되고 다음은 중국인을 개표사문으로 위촉해 선거개표원부를 보게 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본안 소송과 함께 임시처분인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이들 조치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제 논평입니다. 이 주장에 틀린 게 있습니까? 당연히 선거와 관련된 이처럼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예 국민들이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심리 자체를 거부하고 만 것이죠. qr코드가 포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을 금지해달라는 법을 따라달라는 거죠. 중국인이 개표사문으로 대한민국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중국인이 개표사문으로 위촉해서 선거개표 업무를 보게 되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법원이 심리조차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중국의 속국처럼 보입니다. 다시 기사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안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선거소송 222조, 당선소송 223조 두 가지만 정하고 있고 이들 소송이 선거일 혹은 당선일로부터 일정기간 30일 내에 대법원을 전속 관할로 해서만 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이 다루기 때문에 다른 법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대법원이 안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법원이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6개월에 마쳐야 될 것을 2년 가까이 뭉개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불복방법을 환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선거기간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허용될 수 없고 이 소송에 부수한 집행정지 신청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선거 이전에 선거관리기관의 개별적 위법행위가 있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는 선거 종료 이후에 선거소송만으로 시정을 구할 수 있다며 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선거 이전에도 소송을 내지 말고 선거공정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더라도 선거의회 단심제인 대법원의 선거소송을 내더라도 대법원이 깔아뭉개버리면 그러면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공정성에 관련된 위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재판부로부터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재판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다시 주장이 계속됩니다. 양 기자의 공직선거법 222조 선거소송, 223조 당선소송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에 있어서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와는 달리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는 대법원에서 단심제에도 다뤄집니다. 이처럼 관할 및 재소기간을 한정한 이유는 선거결과에 대한 법적 다툼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225조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임기에 상당 부분을 채우거나 임기가 지난 이후에 선거소송 결롱이 나면 소송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치료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직후에 선거 무효소송이 120여 건이나 제기됐지만 대부분은 그로부터 7개월이 넘도록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소송을 낸 사람 중 일부는 사전투표 qr코드 사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은 사전투표 옹지의 바코드 형태로 일렬번호를 인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는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최종 결론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작년 6월 말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선거 무효소송을 낸 민경욱 전 의원 사건에서 사전투표제의 qr코드를 검증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선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21대 총선 경우는 오는 4월이면 인기 4년의 절반을 채우게 됩니다. 서울 행정법원이 각한 집행정지와 대부분의 선거소송 상황을 함께 보면 도돌이표 같은 딱따함이 느껴집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선거 이후에 대부분의 소송을 내면 결과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대안으로 다른 방식의 소송을 내면 각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선거에 대한 소송은 법원에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225조는 다른 소송에 우선해 선거소송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자가 법원에 대해서 사건이 많다는 핑계를 대지 말라고 만든 조항으로 보입니다. 선거소송이야말로 지연된 정의의 부작용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에 조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정선거의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조항들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전혀 개정할 의도가 없습니다. 선거에서 엄청난 부정성으로 의심되는 사안이 발생해도 선거 무효소송을 120여 건 정도 제기해도 모두가 대법관들이 뭉개고 있는 실정입니다. 6개월에 끝내야 되는 강행 규정을 다 무시하고 2년을 끌어갔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100여 건이 넘는 그런 고소고발 사건이 검찰에 제기되었습니다마는 단 한 건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에 가능한 대한민국은 죽은 것입니다. 사망한 것입니다. 선거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뭘 뜻합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심각한 사안에 대한민국의 많은 농객들 대다수의 농객들은 침묵하고 언론사들은 사실보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욕투성인 제도를 가진 채 현재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 조선일보는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대한민국은 엄청난 후진국이고 나라 자체가 이미 스스로를 그렇게 고칠 수 있는 수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침묵하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번번이 투표 때가 오면 투표도 하지만 결과는 누가 결정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마 앞으로 한국 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서의 선거 공정성이 붕괴된 그 결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제가 그냥 과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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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